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돈은 언제나 모든 부위를 좋게 만들어져 돈만 많으면 돼 돈이 한 방 약이야 얘들아 어디갔니? 빨리 와라 이제 이번에야말로 너희들이 좀 싸워봐라 어? 난 안할게 아 얘도 나한테 와! 아 정말로 컴온 대박 포털 나간다 아 이 쫄자들한테 포털을 쓴다는게 좀 어렵네요 얘네들이 좀 타이밍이 애매해 아 왜 나한테 와 정말로 그거냐? 죽인다면 반드시 그 적 수장 우두머리를 먼저 죽인다 이거야? 오 칼! 한 번 썼지만 던지고요 칼 부서졌어 칼도 개복치죠 이 게임은 개복치가 맞았지 자식아 너도 컴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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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좀 하자 연습좀 아으하 이렇게 돼야된다고 아이오 다른작에 비해서 이번작이 좀 호텔 타이밍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음 좀 힘들어졌달까? 빡세졌어 또있어 여기 왜이렇게 많아 왜 왜이렇게 왜이렇게 많냐고 오고 트리트 음 이러면 두명 가죠 확실히 그 히트게.. 아 히트액션은 세네 야 칼 있다 칼 칼받다 칼받다 칼은 내가 뺏어야지 칼 내려놔 그렇지 일단 얘 죽여 이 칼은 이제 제껍니다 야 세워봐 세워봐 아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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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죠 세모가 빨리빨리 안떠 음 히트액션이야 빨리빨리 안떠 아시아가이잖아 아키야마 유마가 여기에서 맞이하여 아 여기요 키르우 조금 더距離을 멈추고 해주세요 나그모 아이치 아이치가 아키야마다 네에 헤이 거리를 벌리고 오라고 좀 더 천천히 이게 제일 천천히야 음 정문의 저기 음 정문의 저기 일단 여기 그 그 뭐야 일반인들이 와도 뭐 공격하진 않네 뭐 그렇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뭐 아세아 거리에 그 중국 마피아들이 그 일반인 공격한다며 아닌데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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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도 아이치 집에 보일러가 안돼서 어흐흠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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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아키야마 있지 반말하고 있어 초면에 반말하고 있어 물론 그건 키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아키야마는 아키야마는 옐로우랑 그린 사라지고 블루가 들어왔어 오케이 처음엔 일단 둘이서 가고 가서 옥상가서 그 다리를 내어주는데 올라오라고 잠입액션 시작됩니다 빌팅 옥상으로 향하라 그만 좀 와라 이거 SNS 안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, 오늘의 작업은 끝! 그렇다! 아, 맞습니다. 너의 경험은 없나요? 아, 맞습니다. 너는 다시 가야 될 것 같나요? 좋네! 이거랑 같이 가야 될 것 같나요? 이거랑 같이 가야 될 것 같나요? 이거랑 같이 가야 될 것 같나요? 이 자식들 논팽이 치고 있어 일하는 중에 논팽이 치고 있어 이리로 바친다, 에드한테 나 지금 에드한테 가고 있다 너희들 딱 기억해놨어 고고 오, 예, 브금, 브금 야, 브금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헤드폰, 이어폰 사용하세요 긴장감, 아, 브금 있어야 돼, 역시 야, 좀 비켜봐, 왜 이렇게 느려 내가 먼저 갈게 아, 미안, 미안, 실려는 생각은 아니었어 어, 미안 긴장감, 보석 오 요리사네요 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 잠깐만 야, 눈 돌아갔는데 얘? 얘 왜 이래? 쟤 뭐야? 왜 저러는 거지? 귀신의 씨인건가요? 오, 개무섭네 그래 나 그때 여기 그냥 지나갔어 얘랑 안 싸웠었어 나중에 싸웠었나? 기억이 안나 한번 싸워볼까? 들키면 되잖아, 여기 아니 안 움직여져요 지금 지금 안 움직여져 아니 왜 블루가 왜 명령하지? 야, 블랙이 위야 그렇지 누구긴 자식아 널 황촌으로 보내줄 사신이시다 갓 이거 파워레인지 블랙이시다 오오오오오 오, 잘 피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? 히트액션 한 번에 체력 반 깎기 한 번 더 끝났어 히트액션 두 번에 끝내기 거의 별거 아니었네 가자 야, 이렇게 소란 떨었는데 아무도 눈치 못했어? 괜찮냐 이거? 어, 괜찮은거냐 이거? 어, 위로 야, 뭐 없어 몰래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몰래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막 가자 야 아, 이미 이미 들켰어 아, 이미 이건 무조건 들키는 거야, 이거 그때도 들켰는데 으악 오오 피 야, 야, 뭐야, 뭐야, 왜 이렇게 했어, 왜 이렇게 했어 야, 마지막 안 돼, 마지막 안 돼, 마지막 안 돼 어 흐흐, 얘 또 왔네? 왜 또 왔냐 똑같이 또 당하려고 또 왔냐 어 똑같이 맞자, 똑같이 야, 넓은 거, 넓은 곳에서 좀 싸우자, 어? 어 일로 와봐, 일로 와봐 좀 넓은 곳에서 좀 하자 워 호호 요호 자식아 아, 호떼 상쾌하구요 하지만 요건 몰랐지 요거 이거 좋아, 이거 좋아 자, 끝내고 저거 있죠 스웨이하고 정권 스웨이 정권 이게 좀 좋아 음 야, 빨라 넌 어쩌고 알았어 헛! 여긴가 재밌네 음음 여기 가게지 얘네들은 손님이에요 손님 안심하십시오 전 파워레인저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파워레인저 블랙입니다 여기 세이브되나? 안 되구요 맞아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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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머피하네 이런 놈 예전에도 있지 않았어? 그 용가같이 어디였냐 두기였나? 제, 아, 제로였나? 좀비같은 놈 죽어도 죽어도 계속 태어나는 어, 그런 놈이 있었는데 네 하아 왔다 자, 여기서 사다리 내려주게요 네 왔다 오이 자 올라와 이거 진짜 완전 범죄야 안내할 필요없어 어딘지 알고있다 여기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음 뭐야 방금 그거 맞네 맞네 아니 이거 말고 완전한 드롭픽 드롭픽 해야돼 야 너희들 가게야 너희들 가게 부서져도 상관없냐? 지켜야지 이런거 너희들 가게를 지켜야지 일단 보세요 우리편 오 나르는 데 아 얘도 시작해 일로완마 이런 놈은 빨리 이런걸로 죽여야죠 우리편 보세요 우리편 우리편 피 다 깎여있어 저봐 저봐 다 죽어있어 크.. 도우미한데 도우미 오호 신났다 지들이 지들이 지껄을 자기 가게를 다 부수고 있어 내가 부수는게 아니야 보세요 보세요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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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벌써 반 아 이놈 보스야 호호 호 와 잘피해 잘피해 뺐다 진리격 한번 더 근데 이런거지 이런거 오토바이를 들든 의자를 들든 머리를 들든 간에 똑같애 전부다 하나도 통일로 했어 히트 액션이 그렇죠 끝났다 인마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? 아 아니구나 와와와와와와 와하와 한낱 쫄자가 저렇게 잘피해 미치겠네 야 피 반 깎였다 야 피 반 깎였다 잡는게 느려가지고 안좋아 엉덩이 매를 맞아야지 마 아 근데 피 반 깎였어 벌써 와 오진다 이리와 왜이렇게 어설프 야 왜이렇게 애들 싸움 같아 신라지 왜이렇게 싸움이 왜이렇게 바보같지 어허 나한텐 체열가 있다네 에도야 어딨냐 나와라 한판 붙자 어헛 여기여여기여기 하하 아 딱 보면 몰라 넌 나의 상대가 안돼 헤헤헤헤헤헤 모르 웃고 있어 넌 사이오카이니 대이리시드 있던 정보이예요 얜을 고로시던 건 너희들이예요 저희들이예요? 탑스카와을 고로시던 건 이는 저이예요 아 너였냐? 빅맥 아... 턱이 빅맥이야 아 근데 얘 대답해주네? 뭐야? 이 녀석 착한 녀석이야 하지만... 아났다니는 무슨 관계가? 저의 질문이 제일 먼저 탑스카와의 말은 아났다니는 도약각을 말하는 수지아이입니다 그들은... 사이오카이를 위라기 이게 뭐하는 놈이야 컨셉이야? 뭐 말해주지 않겠다면 근데 바로 말하네 뭐야 아하하하 하하하하 xr-eye is the name of Hey Heights. Hey Heights. 中国のひとりっこ政策を逃れて生まれてきた子供たちのことでね. 彼らは戸籍を持たず国家の管理も届かない闇の子供たち。 포적이 없고 국가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아 아 근데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와 착하다 그 타츠카와가 배반한게 뭔데 그게 뭘 배반한거야 음 그래 잘 말했어 키리야 그래 놓고 너 또 말해줄거지 그거 너한테 말해줄 의리는 없다 하지만 이러이러하였다 아이 안말해주네 아 이 녀석도 컨셉이 있었네요 헛소리하지마라 너의 무덤이겠지 어zz 음 저식 뚱뚱한두제 제빠르검 요 녀석 떨어뜨려주자 거기로 그 그윽 나 아니고 뒤로야 어 뭐하는거야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약하네 니가 간부라고 니가 제왕 했 오오오 으라차 본보! 스테이지가 바뀐다 일어나 임마 엄살 피우지 마라 어잇 나도 걸기 안걸려 허허 자 호떨 호떨 노릴게요 후후우 아잇 성공 그정돈이야 아니 아직 전력도 안냈어 자식아 전력을 안냈다고 자식아 너 뭐야 너 누구냐 소메아보다 더 쉽네 소메아가 확실히 더 센게 많네요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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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 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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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끼 다음 왁라! 아아야 얘가 더 세 쫄쫄가 더 세 자 지금 빠져나갈게 좀 아 쪼옹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갔다 전나 참하자네 뒤졌다 잼여꾸네 이거 안좋은점이 맞으면 상하기 때문에 내피가 점점 많이 깎인다니까 뭐야 죽었어? 애도 죽었네요 오세요 내피봐 이 상태에서 슈퍼머라서 맞는거 상관 안하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파괴자야